안녕하세요. 귀사존 깜냥입니다. 제닉스 스토맥스 GH3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 탈부착이 불가능하지만 고브릭이 쉽고 형태가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케이블에 달려있는 컨트롤러의 스위치로 음성을 할 수 있죠. 마이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읊어드릴 사양이 없으니 바로 조변 소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헤드셋의 마이크 성능은 대부분 좋은 편인데요. 제닉스의 이 헤드셋 역시 목소리의 왜곡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목소리와 구분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